찰스 리터, 1900년 4월 26일에서 1985년 9월 30일 미국의 지진학자 매그니튜드의 정의를 처음으로 내렸고, 남 캘리포니아의 지진 활동을 조사하였으며, 비 구텐베르크와 공동으로 매그니튜드와 지진 에너지 등을 연구하였다. 또 리히터 지진계를 개발하였다. 오하이오주 해밀턴 출생 스탠퍼드대학에서 공부하고,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이론물리학 학위를 받았다. 1927년 캘리포니아 대학 지진연구소에서 연구하고, 1937-1970년에는 이 대학 교수를 지냈다. 이에 앞서, 1935년 매그니튜드의 정의를 처음으로 내렸고, 남 캘리포니아의 지진 활동을 조사하였으며, 비 구텐베르크와 공동으로 매그니튜드와 지진 에너지 등을 연구하였다. 특히 리히터 지진계를 개발하였는데, 1975년 제2회 미국 지진학 회상을 받았다. 주요 저서에 시즈미 시티 오브 더 허스 엘리먼터리 사이즈몰로지 등이 있다.